애매하게 덤비는 새끼들이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덤빈단 말이지 그게 아니잖아 바보야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걸로 먹이 제외하고 간단한 애는 내부에 들어갈 덕분에 이게 그치? 플러스로 옵션으로 해주셔도 되고 먹이는 제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안에다가 온도계를 넣어주셔도 되고 눈 속이 같이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 기다려 기다려 화났어 화났어 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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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셔야 될 건 겨울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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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쁘들 꼬리 꼬리 꼬리